어? 잠깐만. 1이 안 눌리는데? 어? 1이 안 눌린다. 뭐지? 이거 뜯지도 않았는데 왜 고장남?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눈쟁이입니다. 오늘 할 컨텐츠는 키보드 컨텐츠입니다. 커스텀 키보드 따란 5천만 원. 그냥 개인적으로 취미 활동만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 커스텀 키보드로 뭔가를 제작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커스텀 키보드가 만들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컨텐츠로 보여드린 적이 제대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제 키보드를 커스텀을 하려고 합니다. 근데 제 유튜브에서는 처음 보시는 키보드일 거예요. 버키 원 쓰리 펜키리스 체리 적축인데 눈쟁전자 카페를 가보시면 눈쟁 딥이라고 해가지고 벤치마크를 다 올릴 겁니다. 국내에서 제대로 된 이런 벤치마크를 진행하는 곳이 제대로 없어요. 그냥 내가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금 이제 키보드 부분은 3분의 2 이상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.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웬만한 키보드들은 테스트를 다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딱 하나 픽을 한 키보드가 바로 이 더키 원 쓰리 펜키리스 모델입니다. 딱 하나 픽한 겁니다. 이 친구는 이제 핫스왑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스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. 근데 저는 적축 유저가 아닙니다. 예전에 만들었었던 레오폴드랑 로지텍 기판을 합작한 커스텀 유무선 키보드 이 친구가 배터리가 지금 말썽이라서 제대로 안 켜집니다. 달아줘야 될 것 같아서 그냥 그럴 바에야 어차피 유무선 지금은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스위치가 정말 마음에 들었었잖아요. 그 스위치를 이 친구랑 바꿔줄 겁니다. 얘도 핫스왑이기 때문에 그냥 뻑뻑 뽑아가지고 이식을 하면 되기 때문에 순정 상태로도 이 스위치가 굉장히 좋은 스위치였지만 그래도 뭐 스프링 잡소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들리기 때문에 유나를 추가적으로 해줄 예정입니다. 저는 올 3204를 쓰는 유저인데 거의 다 달았네요. 보통 국룰 유나일제가 205G2일 겁니다. 205G2 친구 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. 저희 커스텀을 해서 이 키보드를 완벽하게 만들어줄 예정입니다. 오늘은 일단은 여기 있는 키캡부터 먼저 다 떼도록 할게요. 키캡 여기 이제 저월백입니다. TTC사의 저소음 월백축 사운드가 기본적으로도 팩토리 유나를 돼있는 상태라서 유나를 보이를 더하면 이게 스프링 소리가 크게 안 들리는 것 같아요. 유나를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스위치 자체는 이제 더키 씨를 한 번 빼볼까요? 더키 키캡도 나름 괜찮네요. 더키 이중사출 PBT 키캡인데 이중사출 컬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기판이랑 고강판 사이에 고무 넣었습니다. 라마처럼. 키캡 자체는 고강 사이에 있는 게 고무라서 고무 누르는 느낌이 좀 낫긴 합니다. 스위치 누르는 게. 얘는 잘 뽑히네? 얘는 너무 잘 뽑히는데? 다 뽑았습니다. 진짜 이거 노랑이면 엄청 예쁠 것 같은데? 노랑노랑하게 맞추면? 마차는 별로 안 어울린다. 옆에 붙은 플라스틱 분해해야 된다고요? 아 이게 분해가 돼요? 어? 생로랑 더키 원슬이 있다고요? 있어? 있어? 그러면 그거 갖고 와! 그거 할 거야! 아이 자식들. 소비자들 심리를 잘 안 해. 아 근데 내가 벤치하기 전에는 이게 좋을 줄 몰랐지. 근데 벤치하고 좋은 걸 안 이상 생로랑 버전을 구해야겠다. 눈쟁이 에디션. 눈쟁이의 이제 퍼설 컬러는 노랑이로 갑니다. 옆에 뜯는 거 맞네. 옆에 나사가 있네. 여기 안에. 네. 오 예스. 오 예스. 이렇게. 근데 보통 플라스틱 하우징은 위에 아래 그냥 이거 뚝딱뚝딱으로만 빼게 돼 있는데 얘는 특이하게 안에가 상단 하단부를 나사로 연결하게 돼 있네요. 좌우가.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하우징이랑 기보강이랑 연결된 나사. 여기 두 개. 어? 이거밖에 없네? 오! 이렇게 돼 있네요. 이렇게. 폼입니다, 폼. 폼을 신슐로 바꾸는 게 낫겠죠? 이 정도 토끼 폼이면 뭐 거의 없다고 봐야죠. 기타는 근데 구성 자체는 깔끔합니다. 여기가 약간 유격이 있단 말이에요. USB 포트가 보면은. 여기 결합 방식 자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결합 방식이네. 가져오겠습니다. 신슐레이터가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. 신슐레이터가 없으면 뭘 써야 되지? 마스크. 그 안에 이 들어있는 이게 신슐리랑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. 이거 이거 이거. 녹아다지만 이렇게라도 해야지. 오! 신슐리랑 개비스탄. 개체신슐를 찾았습니다. 하나 완료! 그냥 키친타올을 넣을까요? 오! 이 발음 괜찮은데? 여기 이제 신슐. 패티. 샌버거 패티 어떠지? 오케이. 이거는 완성. 기보강을 합시다, 기보강. 와! 엄청 기판 빽빽하네. 기보강 자체를 분해를 할 건 없을 것 같아요. 여기 사이에 보면 이제 고무 흡음이 들어가 있습니다. 고무 흡음. 뽀잉뽀잉. 뽀잉뽀잉. 스테빌을 이제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. 어차피 스테빌 하려면 기보강을 분해해야 되잖아요. 짜잔! 하수사 기판입니다. 기판이 이미 약간 휘었어. 여기 윤활을 한 흔적. 그리고 완전 실리콘이에요. 완전 실리콘. 그리고 저희가 이제 손을 댈 부분인 보강판. 보강판용 스테빌을 잡아야 되는 거죠. 보강판용 스테빌이면 레오폴드 거를 사서 해도 되겠죠? 스테빌이 꽉 고정이 돼 있는지. 한번 볼까요, 윤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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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이핑 안 해도 되겠다. 다 꽉 물려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윤활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. 근데 솔직히 말해서 스테빌 철심 수평 잡는 거는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. 시간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윤활이 아예 안 돼 있는 건 아니에요. 돼 있기는 해서. 여기에는 뭐하더라? 퍼마텍스 쓰지 않나? 우리 퍼마텍스 상이 보이지 않습니다. 그냥 가장 무난한 205G2를 쓰도록 하겠습니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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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부러졌어, 스테빌. 여기가 구부러졌어요. 정신병 온. 일단 철심 테이핑은 하지 말고 이것만 한번 해볼게요. 아 찔꺽거린다. 아 정신병 온 하면 안 되는데 이거. 좋네요. 생각보다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. 이제 조립을 할 겁니다. 스위치 하나만 분해를 해볼게요. 와 스프링이 더블 스프링이네. 이 사이에 댐핑이 있습니다. 이 사이에.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원래 있던 흡은제도 넣자고요? 너무 꽉인 것 같은데. 이게 들리잖아요. 하단에 일부러 안 채운 이유가 있었네. 휴지 에디션 해체하도록 하겠습니다. 휴지 빼고 여기를 채워야 돼. 여기를. 이 기보강하고 하판 사이의 갭을 없애야 되는 거거든요. 여기 사이가 지금 핀단 말이야. 여기 사이? 여기 사이를 채워야지 지금 내가 채우는 곳을 잘못 선택을 했다. 이건 이 사이가 살짝 들려있네. 상판하고 기본 사이가 진짜 살짝 들려있거든요. 불편하게. 뭐야? 아니 스테빌 휘어서 아까 전에 소리가 아니고 안 올라와요. 70g짜리 소리. 오 개소리. 아 여기 걸려. 여기에 스테빌이 걸려요. 축을 따른 거 쓰자. 스페이스바. 크라이톡스. 런클릭이었는데 리니어로 됐는데? 이게 크라이톡스가 너무 센가 보다. 오. 스위치 문제. 다 맞죠? 아 그냥 아예 다 새로 잡아야 되겠구나. 스테빌. 스테빌 철심 소름이 괜찮습니다. 아 신규학습에 이거 정신 나가는데 진짜. 휴지 집어넣는 것 때문에 약간 휘었나 본데? 원래는 이런 느낌이었으면 내려가는 게 지금은 이런 느낌이에요. 아 이거 신경심이 꽤 못해. 래퍼를 꺼 뽑아서 할까? 보강용 스테빌이잖아요 이거. 중국 공방에서 다 잡아놨잖아 스테빌. 그럼 그대로 뽑으면 될 것 같아. 오. 와 래퍼를 마귀옥 누라서 그냥 조직에 잘 잡혀있는 거 봐. 중국 에디션 스테빌. 따봉. 무한 동시 입력 테스트. 어 잠깐만 1이 안 눌리는데? 어 1이 안 눌린다. 뭐지? 이거 뜯지도 않았는데 왜 고장남? 리니어처럼 됐는데 이게 접정부가 맛이 갔나 봐요. 이거 하나 막 갖다 스위치. 됐다. 이 키보드의 성능에 관한 테스트는 슈로롱. 여기를 보시면 되고요. 성능은 따봉입니다. 기가 막혀요. 눈쟁이가 별 5개를 드리겠습니다. 저는 밥 좀 시켜 먹을까? 바이럴 있다고요? 이거 뭐 바이럴 있어요? 아 몇 번 시켜 보니까 맛있던데? 근데 이거 단점이 있어요. 치킨은 근데 보통 맛있는 치킨이라고 하면 식어도 맛있어야 되는데 얘는 양념이 쩔어서 조금만 한 30분 지나고부터 맛이 확 떨어지기 시작해요. 치킨 이름이 키보드입니다. 키보드 얘기하면 치킨 먹으면 키보드 가는 거지 뭐.